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8탄입니다 48탄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에 주당 2천원입니다 이 주당 2천원 요구간에 요구간에 2천원에 매수를 해서 매수해놓고 5년 6년 동안 세월만 기다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달 주워 담으시면 이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에서 주당 2천원에 매수를 해서 약 2만 7천원에 2만 7천원 여기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향 분석을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제 이야기대로 지금 5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가요 애초 처음에 추천했었던 2천원을 깨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나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3천 8백원까지 반등이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최하 1000% 짜리가 넘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요 추천금액을 2천5백만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자 2천5백만원 자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 터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저희는 약 13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종목에 작전을 했었던 사람들의 습성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인데요 자 애초 처음에 추천을 했었을 때는 이 종목은 500% 밖에 못 먹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왜 2000원에 추천을 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서만 내 잠재자산을 만원이니까 만원을 찾아 먹으면 5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두 배가 더 나왔어요 두 배가 만원에서 거의 삼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두 배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천몇백 프로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저희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하 2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년동안 하락했고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이 잠재자산 예측 정보가 아닙니다 원래 저희 카페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첫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이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잠재자산 정보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다 2012년도에 잠재자산 카페를 제가 별도로 만들면서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이 금융이론을 세계 최초로 창시를 했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게 벌써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원인 것을 보고 제가 주당 2천원의 매수신호를 이 구간에 들여서 이 종목은 500%는 채야 먹는다 근데 이게 오버슈팅이 한참 많이 나왔어요 따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300% 가까이 수익이 나섰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 이야기대로 꼭지 목표가에서 저희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5년 동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다시 제 이야기대로 과거의 주가를 지금 회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아주 잘 뺐어요 5년 동안에 아주 엄청나게 급락을 잘 시켰습니다 원래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거든요 저는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장담하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뺄 것이냐 지금 현재가가 뭐 3,000원 4,000원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지난주에 종가가 금요일날에 종가가 3,700원이거든요 3,700원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3,000원대라고 잡고 이 종목이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면 두 토막밖에 안 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일곱 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저는 무조건 500원으로 봅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500원이다 자산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종목도 일곱 토막이 나는 세상인데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얘네들은 아주 이 하락을 너무 잘 시켰어요 지금은 뭐 한 7,000원 8,000원 떼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 잘 뺐어 작전이 잘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종목이 왜 천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여기서 2,000원의 매수에서 500%를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버슈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작전이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전이 대성공을 한 주식입니다 이때 작전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제 어려운 고비가 올 거를 예측을 해서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빵빵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사내 현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너무 잘 뺐기 때문에 성공도 오버슈팅도 잘했지만 하락 유도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3,7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가 이 종목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흔드는 작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흔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종목을 하락 유도를 시킨다고 하면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무조건 천원 이하까지 뺀다 천원까지 빠지는 거 두토만만 나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불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천원까지밖에 안 빠진다고요 작전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 엄청난 기회를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까지 하락을 하락 유도를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천원까지만 빠진다고 해도 내 잠재 자산이 만원이기 때문에 최하 1000%는 먹는 종목이다 그런데 제 이야기대로 동전주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완벽하게 100원짜리 동전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작전을 핀다고 봤을 때 500원까지 뺀다면 이 종목은 최하 2000%입니다 2000% 작전이 워낙 잘 이루어지고 아주 시원하게 쭉쭉쭉쭉 뽑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추천 금액을 2000만원을 받을 생각인데 워낙 작전이 잘 이루어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스럽게 뽑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3500만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작전이 시원한 종목은 돈 벌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분명히 500원 근접받까지 하락을 시킬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를 찾아오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의 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동영상 수익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이 CF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 수익이 최하 터지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 보시면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음집 이 모음집을 보시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 지금처럼 이제 엄청나게 대공황이 제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 5배 6배 더 큰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큰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수익자료 2012년도 2008년도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3년 동안 주식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고 그때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자산이 5토막 7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500개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5600%까지 수익이 터졌던 이 시향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한 날짜, 시향 분석 자료, 추천가, 그 다음에 추천주 수익률 이게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요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사회의 한원 50%를 사회의 한원금으로 지불하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2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생을 20년 전서부터 살아왔는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눈을 가린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의 한원금을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엄청난 수익률 왼쪽에 보시는 이 수익률 이제 앞으로 이게 이 수익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요 2016년도 자료입니다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 3월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730일 동안에 730일 동안에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금융위기가 올 것인데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대박 인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4,5년 후에 금융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수익률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홀딩을 하면 이 엄청난 수익률이 터진다 이 자료를 730일 동안에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이 파워포인트 이 수익률의 자료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료 제공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방법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때서부터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전업투자입니다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주가가 오늘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바로 이날이죠 2월 26일날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 바로 이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장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코로나 사태로 변색이 돼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지만 저는 미국 월가이들의 하락장 종합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이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제가 이날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날에서부터 터졌다 라고 저는 이미 단정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유주식을 전부 다 수익 실현해라 라고 지시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아무한테나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무적정 010-2173-5680으로 전화하셔서 나 몇천만원짜리 추천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사회환원금 드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을 존중하고 저희 카페에 주식회사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홍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무료 추천지까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SNS에다가 홍보를 하듯이 이 카페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한테는 빨리 제가 추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매달 25일날 배당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은 이 종목이도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종목을 추천을 받는데 최하 금액이 500만원인데요 5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을 추천을 받게 되면 500만원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다가 이 돈을 다 제가 다시 돌려드리고 여기에다가 배당금 50%까지 얹어서 250만원을 포함한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불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천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담배값도 안 되는데요 담배 한 값 사셨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서 제 이야기대로 천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서 제 이야기대로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이 천원 이하로 빠지는 걸 매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복권을 만난 꿈을 매일 꾸게 될 겁니다 아 정말 불건태양 차관성에 이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이 정말 천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때 하루 이틀에 종합주가가 급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사회 환원금을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이 종목을 동전주 100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어 담으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은 최하 2000% 이상 수익이 터질 것이다 제 예측대로 이 종목이 천원 이하까지 무조건 이거 빠집니다 천원만 빠져도 이 종목은 2000%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인데 오버슈팅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작전이 아주 원활하게 펴졌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를 먹고 먹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버슈팅이 너무 잘 돼서 작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걸린 거죠 그래서 약 13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1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500원에 이 종목을 저는 3만원을 봅니다 500원까지 빠진다면 이 종목 3만원을 봐요 3만원을 보면 500원짜리가 3만원 간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500원짜리가 저는 다음에는 이 종목 3만원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까지만 빠진다고 해도 3만원을 보면 3000%입니다 그런데 1000원 미내문으로 이게 지금도 현재가 4000원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이 1000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더 빠집니다 그래서 500원까지 빠진다면 500원에 여러분들은 싹쓸이를 하셔가지고 3만원까지 홀딩하십시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몇천 프로입니다 몇천 프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500원짜리가 3만원 간다 그러면 6천 프로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5,6,30 그죠 그러면 6천 프로면 여러분들이 1억을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 종목이 60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작전이 아주 성공을 잘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작전을 잘 펼칠 종목이다 저는 이 종목 저도 싹쓸이 할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억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국민기억 관성을 세상에 알리는데 포스트를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배팅을 해서 30억이든 50억이 된다면 이 국민기억 관성의 대주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